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돌곰입니다. 이번에는 정동원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이 주라주라 열창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10시에는 정동원군을 비롯한 미스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예능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정동원군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정동원군은 지난 6월 15일 전화를 걸었던 고객분에게 연락했는데요. 정동원군은 팬분의 사랑에 감사하다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둘째 이모 김다비씨의 주라주라를 요청하자 정동원군은 좋아하는 곡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동원군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 흥을 끌어올렸는데요.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재치있는 퍼포먼스로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정동원군은 첫 시도부터 100점을 받고 환호했는데요. 이에 MC 붐씨는 그냥 1라운드 1등 아니냐 9칙이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노래방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건넸는데요. 이에 관해서 정동원군은 이후 정동원군은 팬분들에게 전달할 선물로 드럼세탁기를 뽑으며 또 한 번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의 보릿고개 무대 영상이 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정동원군이 미스터트롯 예선에 출연해 보릿고개 무대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미스터트롯 예선 당시 정동원군이 선보인 보릿고개는 원곡자 진성님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성님은 방송에서 보릿고개 가사는 제가 20년 전에 써놓은 거였다. 동원이 나이때부터 노래하면서 배고픔에 대한 서러움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그 시절이 생각나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너무 대견하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아냈습니다. 이어 감정에 젖어 눈물을 흘리던 진성님이 마지막 버튼을 눌러 정동원군은 올하트로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정동원군은 보릿고개의 의미를 아냐는 물음에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속은 목피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말에 놀라운 곡 해석력과 함께 객석을 눈물바다로 이끌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 기준 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정동원군이 펼친 여백 무대 영상도 지난 19일 기준 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이 키성장 브랜드 아이클 타임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앞서 아이클 타임은 2016년 출시된 키성장 브랜드로 국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키성장 식물질, 환기 추출물 등 복합물과 육연근 홍삼을 주 원료로 함유하고 있으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까지 골고루 담아낸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지난 19일 두드림 브랜드 아이클 타임 측은 정동원군을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자 측은 전세대에게 사랑받는 라이징스타 정동원과 키성장 브랜드 아이클 타임의 시너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며 모델 정동원을 통해 아이클 타임이 한층 더 가깝고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이클 타임 측은 키즈 모델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콘테스트 참가 대상은 국적,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끼가 많은 아이들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자녀가 아이클 타임 CM송을 따라 부르거나 귀여운 율동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SNS에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심사 기준은 화제성, 완성도, 가창과 율동 등으로 평가되며 시상 부문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심사 과정을 통해 가려질 예정입니다. 우승자 특정 및 혜택으로는 천만원 상당의 상금과 자사 제품인 아이클 타임을 지원하고 대상 수상자는 차기 아이클 타임 광고 모델이라는 특별한 기획까지 주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클 타임 관계자 측은 새로운 모델 정동원과 함께하는 이번 콘텐스트는 끼와 재능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키즈 모델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소 키즈 모델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또는 자녀의 키성장에 고민돼 아이클 타임을 접해보고 싶었던 부모님이라면 이번 키즈 모델 콘텐스트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부상 아이클 타임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클 타임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돌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